대전지검이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오늘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선거 당시 자신의 재산과 관련한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장호 대전시장도 공식선거운동 기간절인 지난 5월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